영식은 주변에 사람들이랑 전체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영수를 되게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영수가 혼자 운동할 때 카운팅 해준 것도 영식이었잖아. 룸메이트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한 번씩 천천히 알아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벌써 3일째인데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영자의 마음은 얻긴 했지. 근데 본인이 확신을 없으니까 영자는 실은 속어를 거의 한랑말랑한 상황이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게 됐죠. 초반 러시를 했는데 초반 러시를 하다 보니까 자원이 안 모인 상황? 약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틀 전에 한 분을 선택해서 빨리 알아보고 빨리 결정하고 그래서 영식이 다른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없냐. 거기에는 지금 다른 사람으로 옥순과 순자. 근데 순자는 약간 이 안에서 영식과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형 이제 들어간다. 내 얼굴 잘 못 볼 거다 이제. 그 말은 형 이제 들어간다. 나는 이 말은 순자에게도 대화를 시도해 볼 거야.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 얼굴을 잘 못 볼 거다. 나 이제 이 방 안에도 없을 거야. 그리고 들어간다는 순자에게 또 대화 시도할 거야. 그리고 영수가 옥순을 발견합니다. 우리 그럼 여기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거지. 왜? 옥순이가 나가야 되니까. 띠띠띠띠 이쪽쯤에? 저쪽 어딘가에? 옥순이 있음. 그러면서 대화 좀 할까요 우리? 그리고 광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광수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보면 형 동생들한테 잘하는 사람 같아요. 특히 형들한테 잘할 것 같아. 남자 사회에서는 귀염받는 동생일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못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막 이성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이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제도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영수 씨는 형이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시합에 뛰어드는 느낌일 것 같아요. 영수는 야구를 되게 잘해. 야구 선수로 진짜 거기에서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축구장에 딱 놓인 거야. 그래서 공도 갑자기 너무 크고 그 공을 손으로 잡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황상태? 그러니까 옥순한테 영수가 뭔가 자기 방식대로 플로팅을 해봤거든요. 근데 반응이 아 네 특이하시네요. 나오니까 지금 원래 영수 이렇게 몸도 좋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 이 정도 드립치면 다들 막 아우 막 좋아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옥순은 반응이 그게 아니야. 영수가 아씨 여기서 대체 어떻게 시합을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해봤냐? 그래서 그냥 몇 분이랑만 해봤고 그래서 한 분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한 분이 누군지 듣고 싶겠지? 지금 영수는 떠보고 싶잖아요. 그분한테 해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는 지금 그 사람이 너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긴가민가하지만 옥순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바뀌었다고 했었으니까. 처음엔 광수였고 일단 광수는 그러면 소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남은 사람 중에 옥순이 남자라고 볼 사람은 역시 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말해본 적은 없어. 영수는 어? 역시 나한테 말하는 게 맞구나.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군요. 다들 마음이 다른 분한테 있으시니까 굳이. 근데 이제 먼저 표현을 안 하시니까 영수는 지금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먼저 표현해요라 지금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옥순한테 뭔가 플러팅을 하거나 그런 유혹이 안 먹힌다는 것도 지금 뭐 살짝 당황스러운 포인트 같긴 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영수가 호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호감을 그냥 영수도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영수는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영수는 지금 4명이 후보가 있고 그 후보들 사이에서 아직 어느 게 정답일지 모르는 상황이고 약간 반소거를 한 영자 그리고 아직 문제에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는 답지를 읽어보지 않은 순자 그리고 세모를 쳐놓은 영숙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옥순한테 딱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영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긴 하죠. 그래서 광수와 순자가 연결될 듯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광수와 순자가 이제 어떤 데이트를 할지 좀 궁금해요. 그걸 좀 보면 얘기가 나오겠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뭐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 인연인가 보죠 하고 나는 떠나보낸다. 그래서 내가 착각했구나. 나를 좋아하는 줄한테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일단 나를 좋다는 사람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있는데 근데 옥순 씨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 옥순 씨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옥순 씨가 지금 20살이 아니고 이제는 30대가 됐고 이러면 좀 적극성을 갖춰야 돼. 포기가 되게 빠르네요. 근데 포기가 아니지. 일단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옥순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표현은 한번 해볼 것 같다. 그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다. 지금 영순은 얘기를 하면서 아 옥순의 그 더원은 내가 아니구나.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되든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명이 내가 아니구나. 그냥 행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씨가 저도 행복하고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항상 행복이 가득하세요. 영순은 슬쩍슬쩍 떠봤는데 옥순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너무 고마워해라고. 이건 뭐 원래는 정리하는 멘트인데 지금 영순은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 그냥 내가 너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여기고 있다. 영철이 했던 말이랑 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너를 좀 특별하게 여기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옥순은 지금 그냥 덕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요. 당신 가정에도 행복함이 가득하게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영수의 의도대로 자기 얘기가 좀 전달되지는 않았지. 행복하세요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정리하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나는 자꾸 신경이 쓰인다. 네가 정말로 그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맥락의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모마리아 얘기가 되고 이 표정은 원하는 대로 내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네. 자꾸 튕겨 나오네. 약간 이런 나무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옥순 씨는 센 스타일이지. 쎄지. 보고 있으면 묘하게 쳐다보고 있게 돼요. 괜히 옥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다. 완전 빠져들었네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빠져들었으면 진짜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광수든 영식이든 내가 이제 뭐 거기서 좀 붙어보든가. 나는 옥순이 마음에 든다. 옥순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데이트를 하더라도 내 생각해주면 좋겠다. 가든가. 근데 지금 영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영수는 4명 중에서 지금 아직 3명으로조차 못 들여놨단 말이야. 그래서 명과 경건해진다. 그렇게 이제 영수 씨 장면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 옥상에서 영식과 정숙의 대화가 있죠. 정숙 씨가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처음에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나는 다 맞춰줄 수 있다 포지션이었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냥 자기 주장 딱 확실하게 하는 그냥 본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숙 씨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다 더 나아졌어요. 내려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본인 모습과 다른 옷을 입으려고 했다면 오히려 빌런소리를 들을 행동을 벌였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영식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 안 바뀔 것 같냐. 첫인상이 순자였고 근데 정숙 씨가 내가 느끼기에 너는 그냥 쭉 가는 스타일 같다. 내가 보기에는 남자분들 중에서는 비주얼이 탑인데. 근데 뭐 이걸 정숙 씨가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영식 씨도 아는 거 아니야? 거울 보면 알 것 같은데. 소장님 제니 안다 모른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솔직히 어제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순자님 계시고 하니까 하면서 정숙 씨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숙 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판도가 좀 흔들리죠. 대놓고 막 부르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상철과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현숙 말고도 대화해보고 싶은 여성은 있다고 해요. 상철도. 그래도 저는 사실 솔직하게 저의 픽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아 영식 그게 있어. 그래서 안 바뀔 것 같다. 그분의 뭔가 통통키는 매력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져서 어쨌건 한 번 내가 마음이 간 거를 책임지려고 하는 아 진짜 영식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갖췄네요. 이 정도 외모에 그리고 저 정도 섬세함 저 정도 자상함을 가진 사람이 또 직진이야. 저돌적인 직진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보는 그런 면이면 진짜로 많은 걸 갖췄지. 지금까지는 순자님이 나한테 제일 알고 싶은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갔다 올까요? 하면서 또 이 조합이 생겨. 영숙님 너무 많이 나가서 더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 속마음은 어떠냐. 혼란스럽다. 어쩌다 보니 영식과 계속 커플이 돼서 나는 좀 다른 분도 알아보고 싶다. 계속 이렇게 고정이 되면 그땐 너무 늦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쨌건 솔로나라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근데 이제 순자의 호감 가는 분은 영식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저는 은근 진짜 재밌는 사람 좋아요. 은근히 왜 붙었겠어? 재밌지 않아도 일단 키 본다고 했잖아. 그리고 키도 심지어 포기했다고 했잖아. 174까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뭐 180 이상이었나? 아무튼 그랬다가. 근데 은근히 붙은 이유는 뭐야? 키가 충족되니 이제는 재밌는 것도 원하는 거야.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는 일단 빵이라도 주세해가지고 빵을 먹었는데 막상 빵 좀 먹고 배가 좀 차니까 아예 중간에 이거 사이에 햄 좀 끼워주시면 안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거를 계속 바라는 거야.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이 생기는 마음이 동시에 안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급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재밌는 사람은 한 명? 영철? 영철 1대1로 재미없어. 영수씨가 못 봤구만. 영철씨가 1대1로 얼마나 재미가 실종된 사람인지. 깜짝 놀랄 텐데. 광수도 재밌고. 영수도 재밌고. 차라리 그래. 영수랑 광수가 재밌지. 영철씨가 다 같이 있을 땐 재밌나 봐요. 다 같이 있을 땐 드립도 많이 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건 다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식님이 진짜 다정하고 섬세하고 이런 건 좋은데 재밌진 않은. 뭐 재밌진 않죠. 조금 너무 과하게 섬세한 면이 있지. 디테일에 신경 쓰고. 그런데 그거 말고 없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혼란스럽대. 그래서 만약 여기서 만나 평생 연애한다고 하면 웃기지 않아. 아버님이 좀 웃기고 재밌는 사람인가? 여기서도 괜히 립을 치죠. 살짝 기분은 좋아. 아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지금 영식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구만? 하지만 그건 아니야. 일단 키가 충족됐으니까 재미를 찾는 거지. 키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키를 찾아.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거든. 1순위가 영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영식같이 키에다가 그런 거 다 갖춘 사람. 심지어 의리까지 있는 사람이 개그 센스까지 있어. 그러면 누구 만나? 그러면 칼이나 만나겠지. 왜냐하면 지금 영식씨 입장에서는 지금 순자씨가 좋은 이유가 내가 부족한 개그 감각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영식씨가 감각은 부족하지만 분위기를 못 맞추거나 그런 사람 아니야.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자씨처럼 이렇게 리액션도 좋고 밝은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냐. 원래 4명. 그런데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대화할 때 좀 편해 보여요. 왜냐하면 서로가 가진 욕망이나 이런 걸 숨기지 않거든. 영수는 다 4명. 순자도 아 나 영식 말고 좀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 오히려 솔직하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앞에 영식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하지. 불편하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두 사람은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지금 네 분하고 다 대화를 못해봤다. 나도 포함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영광이다. 그게 이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확실히 느낀 게 재미있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람도 좋지. 그런데 키, 직장, 외모. 그리고 실은 캐나다에서 공부했다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금융골 왔으면 캐나다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그런 거를까지 하면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쭉 살아온 사람이 재미까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솔로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수님도 너무 재미있고 순자가 계산적이다. 그런데 이 계산을 또 드러내는 걸 보면 그만큼 또 덜 계산적인 걸 수도 있어. 진짜 계산적인 사람들은 계산을 드러내질 않는데 결정적으로 끌림이 없어서? 아니야. 그것보다는 이 사람은 이미 확정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영수씨가 영숙을 바라보는 마음과 순자씨가 영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영수가 보는 영숙은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세무. 그런데 순자가 보는 영식은 세무보단 동그라미에 가깝지만 그래도 일단 나를 좋다고 하니까 일단 보류해놓자라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영철씨랑 1대1 한번 해봐야 되겠구만요. 그런 셈으로 칩시다. 그런 걸로 칩시다. 이렇게 몇 번 들어봐야 이제 정신이 바짝 들지. 재밌는데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중한 모습도 보이고 1대1로 대화를 더 자세히 길게 보면 진중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괜히 영식이 마음에 걸린다. 영철이랑 1대1로 제대로 데이트해봤으면 영식이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라 영식이 보고 싶을 거예요. 내가 너무 다 안고 가려고 하는 건가? 당연히 그렇지.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죠. 재미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재미만 또 추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포기 못할 거 아니야. 키나 외모적인 것도 포기를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 포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어. 어쨌건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재밌는 사람을 원하는 순자와 그것만 빼고 다 완벽한 영식. 재밌는 사람을 원하는 순자는 아니었지. 다 완벽하니까 이 사람이 부족한 무언가를 찾는 거지. 이거는 순자책에 욕심이 많은 거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혹시 대화는 좀 해봤냐. 그렇게 영호가 대화해봤냐는 말에 영숙이 대답하고 도망갑니다. 나랑도 대화하자. 그래서 이 아침에 대화가 진짜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도 대화하고 영자랑도 대화를 했고요. 이렇게 좋은 분인 것 같으니까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하면서 상철에게도. 상철은 왜 이렇게 벌지는 느낌이지? 그리고 영철은 또 분석해줍니다. 첫인상 때 이거를 입으셨어야 했어요. 그 말은 본인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영철 입장에서 굉장히 선의로 해주는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네요. 영철하고 정숙도 대화를 했고 영자가 영식이랑 대화하고 좀 괜찮다고 느꼈나 보네요. 다들 엄청 바빴네요. 그래도 역시 가장 많은 건 여기. 영수.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배치만 잘했으면 빙고 나올 뻔했는데. 아쉽네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6일. 왜 6일이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하지. 그래서 오늘 선택은 남자들. 남자들이 하고요. 정숙 씨는 아 또 짜장면인가? 살짝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데. 정숙 씨만이 아니라 영숙 씨도 살짝 표정이 좀 어두워졌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 2순위와 하겠다. 이거가 낯솔사계보다 나는솔러가 조금 더 고수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일 것 같아요. 낯솔사계는 물론 시간이 1박 2일이고 짧아서 그랬지만 낯솔을 매긴단 말이야. 그런 걸로 얘네들이 속마음을 드러내게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는 내 마음속 2순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런 걸로 없는 분쟁을 만들어. 없는 싸움을. 그래서 선택받으면 2순위. 이건 뭐 선택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미션은 아니지. 그냥 이 사람들이 1순위는 전날 했으니까 그러면 랜덤으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2순위로 돌려버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분쟁이 생기잖아요. 데이트 신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내가 지금 2등이야?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영식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 막 엄청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순자? 뭐 순자? 그래 순자 좋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더 뭔가를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옥순에게 지금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일단 나에게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말한 정숙이 더 영식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야 되는 거야? 안 좋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2순위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1순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2순위가 돼도 다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토너먼트에 우승할 수 있도록. 전화제일 영수 맘없기 대회. 거기에서 너네가 지금 2등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자자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수씨가 응원을 하고 있죠. 다 내 마음으로 들어와. 자 다들 시작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쨌건 이거는 2순위여도 1순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뭐 어쨌든 성장 마인드 셋이고 어쨌건 긍정적인 마인드긴 하죠. 영수씨는 어 그럼요 몸에 자신 있지. 아까도 낮에도 이렇게 거실에서 운동하고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순자랑 또 이런 분에서는 비슷해.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좋아하지는 않지. 그렇게 이제 첫 선택은 영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수는 4가지 미가 다 달라요. 여성미, 청순미, 석시미, 큐트미. 여성미는 누구지? 영숙, 청순이 옥순, 섹시가 영자, 큐트가 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마치 짜장면 대 짬뽕이라고.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인생에서 한 번밖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한 개를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거지. 물론 뭐 한두 번 더 있을 수 없겠지만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영수 최고다 영수. 그렇게 이제 영수씨는 현숙씨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옥순씨를 보는데 여기서 옥순씨 나중에 영상을 보면 옥순씨가 인사하면서 살짝 빨리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가세요. 확신은 아니야. 근데 이제 살짝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떠나보내고 눈을 안 마주쳐. 그리고 순자. 순자랑은 어차피 약간 친구 같은 바이브가 있고 그리고 영자는 눈으로 말을 합니다. 나 고를 거야? 나 이순희라고 하고 그냥 내 옆에 서면 안 돼? 내 옆에 서줄래? 계속 보내. 메시지를 보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튕겨나와. 가버렸거든. 그렇게 영자는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1순이겠거니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우리는 3인칭으로 이걸 봤으니까 아 영자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1순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생각하는 게 맞지 실은.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영자 입장에서 내가 선택받았고 같이 데이트도 그 안에서 노래도 맨날 같이 불렀고 운동도 같이 했고 그 보니까 아침에 아침 데이트도 했구만. 영자 입장에서 내가 1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거든. 나는 너도 좋아. 이거는 영수씨 잘못이 아닙니다. 이 멘트는 정해진 멘트고요. 이거는 그 낯솔 PD가 그렇죠. 내 맘에 2순이는 너야 하고 입을 닫았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맛있는 거 먹자까지 계속해서 귓속말로. 제발 그만하라고. 입 닥치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만해도 돼요라고 말했죠. 표정이 굳어버리죠. 2순이어서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체는 좋은데 근데 2순이라는 거 자체는 되게 인정하기 싫거든. 왜냐면 내 1순이는 영수밖에 없었고 거의 영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긴 하죠. 이건 그냥 정신 승리지. 실제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중에 이제 2순이라는 게 높은 순이다. 그래서 절대 나쁠 일은 아닌데 제가 1순이로 뽑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억울하죠. 데이트 예고해서 막 넌 2순이잖아 이러면서 또 찌르고 앉았더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이번 기수에는 순수학들이 많은 거야. 저한테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건 전날 데이트를 다른 사람이랑 했으니까 2순이지. 근데 현재 기준이어서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거고 하면서 뭐 변동될 수 있다는 거는 뭐야. 변동될 수 내 마음의 1순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위로를 해. 위로를 하는 그 마음의 발상은 알겠는데 뭐 이렇게 위로를 하는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하는 거지. 그래 그렇다고 합시다 그랬어야지. 이 식 영철 씨한테 배워놓고. 영수가 눈 마주치며 지나갈 때 아? 오 그랬다. 내가 1순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지. 영수는 계속 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진 거지. 영수에게 1순이는 나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영자 씨의 잘못은 아니야. 1인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영수의 1순이는 누구예요? 옥순이잖아. 실은 이 전날 영자를 선택한 것도 실은 소거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순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좀 답답했고 좀 옥순이라는 존재가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영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내가 만날 수 있을 법한 범주에서 부러지는 여성. 그러니까 익숙함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옥순은 계속 신경 쓰여요. 그리고 영우 씨는 현숙 씨를 선택합니다. 호감이 더 있는 건 영숙님. 아직 영숙에 대한 마음은 못 버렸군요. 그런데 영숙님이랑 데이트는 해봤지만 더 알아보고 싶어서 현숙님이랑. 그런데 이 말을 상철 씨가 듣잖아요. 약간 오해는 있는데 상철 씨가 이 말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영우 씨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라고 상철 씨가 생각하기 때문이긴 해. 그거는 10기 상철도 그랬어. 10기 상철도 삼각 달리기를 할 때 발에다가 핸드폰 끼운 거 가지고 굉장히 비겁하다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기 상철이나 이번 기수 상철님이나 둘 다 운동했다는 공통점이 있지. 운동. 그래서 영우의 1순위는 영숙. 하지만 이건 의미 없죠. 이미 뭐 나가리고 영어도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활용한 것 같아. 이제 영식이 출발합니다. 영식. 순자는 어쨌건 영식. 아무리 재밌는 사람 어쩌고 했지만 영식이 가진 그런 부분을 버릴 수는 없겠지. 그리고 정수도 영식. 아까 아침에 대화를 했지. 그리고 영자도 지금은 영식님인 것 같습니다. 영식이랑 대화를 해보면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건 있나 봐요. 그리고 옥순도 저는 영식님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광수에게 마음이 가고는 있는데 이렇게 영식에 대해서 모르고 끝나는 건 아쉽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영식이다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옥수는 조금 중립적인 느낌이 있지. 근데 이거는 어쨌건 뭐 시간이 봐야죠. 그리고 영식이 되게 좋았던 이유는 아까 영수는 슬슬 걸어가면서 사람들 눈 마주치고 이렇게 막 뭔가 메시지를 자꾸 막 복화주를 하듯이 물론 실제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거에 비교하면 영식은 거의 뛰어가다시피 갔어. 다다다다 가가지고 딱 가버렸다고. 그런 것도 되게 영식 씨가 보기보다 담백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렇게 정숙에게 다가가서 정숙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선택했던 순자님에서 크게 변한 건 없다. 하지만 1순위는 순자지만 2순위는 그래도 정숙이다. 근데 영식이 지금 정숙 씨를 선택한 건 순자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가볍게 데이트하고 오자. 이 사람도 알아보자까지도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좋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냥 순자하고 끝인 것 같아. 그치. 정숙이가 호감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 같은 차원에 가까울 수 있고 그리고 영식은 좀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끌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정숙이가 엄청 끌린 건 아니야. 그래도 어쨌건 1순위는 순자고요. 그리고 영철 씨 주인공이 또 등장했죠. 옥순 씨를 지나치는 척 옥순이 지나치는 줄 알고 인사를까지 했는데 돌아왔어. 다음 회차는 이게 이게 포인트겠죠. 약간 논 외의 영역이었던 근데 이거는 말장난이야 실은 논 외의 영역이었고 그분은 다른 여자분들과 결이 다르다. 이게 지금 영수랑 영철의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둘이 옥순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똑같아. 논 외였다? 천상계의 여자다? 성모마리아다?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오직 장거리 문제 장거리 문제 때문에 마음속 2순위로 밀려난 게 아니라 장거리 문제를 핑계 삼아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감히 다가가지 않는 마음을 납득시킨 거야. 그래서 그냥 2순위로 밀어버렸던 거지. 근데 옥순과 데이트를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핑계대면서 2순위긴 했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영철 마음속에서 옥순이 2순위예요? 아니잖아. 1순위잖아. 근데 옥순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순자님을 핑계로 1순위라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퍼즐이잖아. 이거는 이 1순위라는 의미는 그냥 말장난이야. 나중에 만나봐도 되는 사람이야. 아직 순자가 어떤지 몰라. 그래서 지금 영철은 그냥 옥순을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2순위 옥순, 3순위 영자. 실은 옥순이 넘사벽이라며. 그러면 옥순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 위에 떠있는 구름이지. 그 탑이 순자일 수는 있겠죠. 그거 아직은 모르니까. 근데 2순위라는 주제에 맞게 약간 말장난으로 퍼즐을 맞추었을 뿐이야. 지금 영철 머릿속에는 옥순 밖에 없어. 옥순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았어. 그래서 2순위 옥순이라고 자막은 돼 있지만 영철 마음속에는 옥순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강했다. 그리고 광수는 순자. 광수 마음속의 1순위는 옥순이겠죠. 그리고 순자를 택한 거지. 그리고 순자를 택하고 자리에 서서 한숨을 살짝 쉽니다. 물론 그냥 긴장해서 그랬다고 본인은 말해요. 실제로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했겠지. 아 나는 그냥 1순위인 옥순과 만나면서 좀 다른 핑계를 댈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좀 들겠지. 그래서 다들 이제 놀랍니다. 근데 2순위라고 했는데 놀랄 거 없지. 1순위가 아닌데. 영식도 조금 견제를 하겠죠. 영식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순정파잖아. 순해보를 보이고 있잖아. 순자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룰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온 정도다 보니까 이제 조금 광수가 견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신경이 쓰였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순자는 조금 혼란스러워졌대요. 광수님이 저한테는 세 번째. 영식, 영수, 광수인가? 순서로? 어쨌든 대화해 보고 싶었던 상대였다. 그래서 광수가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상철은 지금 여기 왔어. 이걸 보고 현숙은 굉장히 또 표정이 나빠졌죠. 그렇게 이제 여기도 다대일 데이트가 됐죠. 상철도 표정 안 좋지. 아까 현숙도 표정 안 좋았어. 그래서 현숙이 이거 보고 굉장히 좌절했죠. 아씨 뭐야. 근데 이거는 이순이잖아. 되게 속상했다. 근데 이거는 현숙 씨도 항상 웃고 있어서 그렇지 계산도 빠르고 성격도 부드럽기만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좋게 봐줘도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픽은 없다고 했지만 이순이를 고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좀 짜내서 만났구나. 그러려고 그냥 갔구나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현숙 씨 이걸로 약간 좀 타격을 막았나 봐. 근데 먹을 수 있지. 내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결론은 PD가 악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명만 가겠다 이랬는데 나도 상철. 근데 본인도 이순이 골라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 골랐을 거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야. 아 너는 이 픽이 있었구나. 없었지만 방금 PD가 시켰어요. 근데 영호 씨가 이름만 해. 나는 이순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다. 그리고 혼자 남은 영자. 아 영자 씨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누군가. 누군가가 영수겠죠. 영수의 1순위겠거니. 라고 생각하겠다. 근데 광수는 지금 살짝 좀 김이 빠져 있지. 와 옥순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이순이하고 무슨 얘기해. 근데 순자는 살짝 발끈해. 이순이도 모르죠. 갑자기 매력이 커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또 분발할게. 아 좋아요. 밝고 좋아. 리액션도 좋고. 광수 씨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야. 잘 웃는 사람이 오히려 속으로 성격이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 그거는 꼭 그렇진 않죠. 잘 웃는다고 무조건 속으로 성격이 있는 건 아니고. 상철이 저때 저에겐 2순위 없어요. 올리언입니다. 짜장면 먹을게요. 아닌데 그럴 순 없지. 그거는 룰에도 어긋나고. 여기 있는 다른 출연자들한테도 좀 신뢰고. 그렇게 이제 영식 씨는 영철 씨가 옥순이랑 대화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이번에 진짜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좀 영철 씨가 해명도 하고. 그 옥순 씨가 오해한 부분들도 좀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영호 씨가 나는 애초에 2순위를 말하고 그분이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했어.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 좋아. 이 말이 상철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현숙 씨가 내 마음속에서 데이트하고 싶은 1순위였는데 나는 2순위라고 말하고 데이트를 했어.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상철도 어? 나도 그러면 2순위 말을 그냥 그것도 대충 말로 하고 나도 현숙이랑 데이트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룰을 지켰는데 너는 지금 반칙했구나. 반칙해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현숙 사이에 끼어들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해맑게 웃고 있구나. 라고 상철은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철이 여기서 확 빡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호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참고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저렇게 정식할 것까지는 아니죠. 저렇게 정식할 것까지는 아닌데 현숙과 나는 이미 썸을 타고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고 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거짓말을 해서 데이트를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화가 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 왜 참았냐고? 이거는 차량이고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질투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질투 때문에 더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확 올라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고입니다. 광수 씨가 또 상담을 해주죠. 광수 씨가 정신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상철 씨는 지금 불안해하고 그리고 영식 씨도 조금 불안하죠. 왜냐면 순자도 광수와의 데이트가 나쁘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순자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 대화 여기서 광수랑 데이트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톡톡 튀고. 그런 매력에 반한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광수가 바라는 그런 엽교적인 그녀의 매력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죠. 과연 광수가 옥순을 내려놓고 순자를 선택하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근데 이 셋이 이제 실은 상철 머릿속에는 지금 현숙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트는 아마 그렇게 즐거운 데이트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상철은 여기서 내가 멘탈을 부여잡고 이 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영호님이 아직 많이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표현들을 영호님이 그냥 혼자 있으면 미친놈인데. 아마 현숙님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걱정돼요. 라고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아직은 많이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영호 씨 입장에서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덕담이나 위로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물론 그래도 별로지. 그래도 실은. 아 그래요? 저는 현숙님이 건강하고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뭔가 그렇게 말을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늦지 않았나요? 뭔데 아니요. 어쨌든 이렇게 받아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현숙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상철 씨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철 씨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 근데 상철이 아무리 현숙과 잘 된 것 같아도. 지금 현숙 씨는 남자 조건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영호가 이렇게까지 매력을 느끼고 자기에게 대시를 하는 상황이면. 현숙의 마음이 영호로 돌아서는 것도 절대 배제할 수는 없겠다. 우리가 봤을 땐 영호가 순수하기지만. 그래서 마음속 왕좌. 지금 상철이 다음 주에 헛발질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잘 가야 되는데. 이게 또 흥분하고 또 현숙도 또 어떤 오해가 쌓일 만한 말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순수하게 승리하려나? 2위넷 또 깐죽거림 나오고. 점점점 점이 6개. 그리고 면치기 나오고. 그 면치기. 너 지금 면치기 하러 왔구나. 아니면 면치기가 신기해서 면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자료 화면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